2016년 11월 32번 빈칸문제 갑니다.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 3점짜리 문제가 7개야 독해에서 18번에서 45번까지 3점짜리가 7문제인데 7문제 중에서 7문제를 꼭 정해야 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3점짜리가 있어 32번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해당돼 왜 내가 쉽다고 했냐면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끝나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니까 진화적인 응답은 반응은 낮은 빛 레벨에 대한 진화적인 반응은 이거다 진화적으로 발달한 반응이 이거다 It's familiar principle from conventional stargazing telescopes 이거는 뭐 같은데 친근한 원칙인데 dim lightning dim이 뭐 대신 쓰인다냐면 low야 로라인 이거에서 large mirror allows you large mirror가 너에게 허용한다 뭐하도록 더 많은 빛을 모으도록 니가 뭐 보기를 원하는 건 무엇으로 붙었든지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한 적 있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대신 쓰인 단어들 가장 대표적인 거 like wise 인어 스밀러 웨이 그거 안쓸게 요거 라고 그렇지 like wise 스밀러리 바이 이게 마찬가지로인데 이 단어 앞에 뭐가 나와 그 뒤에 뭐가 나와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는 a는 비유야 비유 비유 비자리에 뭐가 나와 이거 물어본다 요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건 비유를 든 거고 이제 요지가 나오는 거 더 큰 레티나 레티나를 모르면 레티나를 모르면 안 될래 레티나가 요거야 막막 그렇지 이거 아이폰 옛날에 나왔을 때 아이폰4구나 아이폰3까지는 좀 화질이 안좋았어 아이폰4부터는 화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그랬어 그때 아이폰에 레티나 눈이 시도록 선명하다 뭐 이런 광고 묻고 썼단 말이야 그 당시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했는데 이게 막막이야 더 큰 막막이 가능하게 한다 너가 받는 걸 더 많은 빛을 왜 poor light level을 compensatate 하기 위해서 poor light leverage가 뭔데 쓰인 거 low light Everest 됐지 이거라고 더 큰 막막이니까 막막이 뭐에 대한 거냐 시각적인 거에 대한 거잖아 보는 거 답 단서 두 개 있지 되는 거 몇 개 visual visual 3번 아니면 4번 끝 to get big enough to frighten animals 빈칸 다음은 빈칸 문제는 일단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 빈칸 다음에 단서 안 나오는 게 있어 빈칸 문제에 대한 단서는 일단 빈칸 다음에 있단 말이야 빈칸이 하나인 건 대개 주제문이야 단서가 뒤에 나오는데 동물들 안 나온다 그치? 동물이 뭐야 개 소 돼지 말 없어 일반 답이 아니라고 동물이 안 나온 이게 안 나오겠니 위에 아마 나올 거야 위에 나오니까 이거 한 거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볼까 캐프 캐프 나오잖아 그치? 요것도 당연히 마더 리노셉 요건데 이게 당연히 캐프가 뭐겠니 송아지나 새끼란 말이야 코뿔소인데 당연히 동물 여기 나오지 동물들이야 이게? 아니 동물들은 안 나와서 자 이번에 To move the habitats to lower latitudes 서식지를 갖다가 이동시킨다는데 서식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지 막막이랑 서식지랑 관계 없지 다시 얘기합니다 빈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? 여기 서식지 얘기 없지 왜? 앞에가 비우고 뒤에 여기 요지가 나오니까 서식지 안 나와 사이즈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이즈 완전 중요한 단어지 사이즈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어 나왔지 어디 나와? larger 됐지? larger larger 그래서 답이야 이게 Visual Processing System 이게 뭐야? 막막이지 그치? 자 4번은 왜 하냐 B rather than A가 뭐니? A보다는 B 그럼 뭐가 요지라는 거야? B가 요지라는 거 아니야 레이드들 앞에 나오는 게 Auditory는 청각이고 시각적인 것보다는 아 그치? 청각적인 거 안 나왔다 뭐가 중요하다고? 요지가 뭐라고? 막막 시각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아 청각적인 거 그래서 아니야 우리 집중을 갖다가 포커스 집중 마친다 뭐해? 우리가 Percive 인식하는 것에 위협이라고 별본다고 위협 나오지 않지 그래서 한 번이야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